어저께 윤석열, 지금 아직 정식으로 정치 시작을 선언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분과 함께 정치를 하게 되면 좀 더 야권이 커진다 이런 표현을 쓰셔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께서 시장이 되시고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분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아마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야권이 분열될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있는 제1야당이 그 당과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내년 대선을 맞이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야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이 생기고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가능성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짚는 과정에서 조금 직설적인 표현 때문에 조금은 서먹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안철수 후보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다시 한 번 드리겠고요. 제가 희망컨대는 앞으로 이런 각자 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단일화 후보끼리는 서로 공세를 주고받는 일은 비차간에 좀 자제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부터 엄격하게 실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열을 야기하는 후보라고 표현을 쓰셔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위원장께서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사실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시장에 당선된다면 큰 입원을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열심히 치르는 이유는 목표는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다 정말 허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야권이 통합되는데 노력할 것이고 만에 하나 윤 총장께서 이제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저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과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하자고 오히려 설득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정치권 바깥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총장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고민, 우려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더 큰 야권을 만들고 반드시 정권교체가 될 수 있는 통합된 야당을 만드는데 저는 전력을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도 사실은 간접적인 형태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 측과 모종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단일화 후보, 야권 단일화 후보 어느 쪽도 쉽게 얘기해서 함께하는 모습이나 도와주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분의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요. 기우입니다마는 혹시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얘기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아마 한두 차례 제가 밝혔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그대로가 바로 윤 총장께서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지원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큰 야권이 되는데 본인도 잔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